지금 내 게임 채널이 수익이 10달러밖에 안되거든요? 10달러밖에 안되는데 지금 게임 하나 이거 26,000원 주고 산거 잘 오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거죠? 오..잘깐 일단 빗쯤 빗쯤 잠깐만 밝은 데 있어야 돼 지금 밝은 데 있어야돼 왜 안 없어져 밝은 데 있는데 전구 버려 전구 필요 없어 어 약 먹어야 되나? 약 먹어 약 먹어 어 안 없어진다 이상한 소리 들려 아아 약 왜 또 먹어 약 이 바보야 약을 몇 번 먹는 거야 잠깐만요 이거 넣고 이거 들고 가자 이거 들고 가자 들고 어? 뭔 소리야 어 빛 빛 빛 눈뽕 조심하세요 이거 들고 가자 아 이거 드는 순간 빛이 꺼져 버리네요 이거 아 진짜 빛 빛 빛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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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 빛 있잖아 어디서 나는 소리가 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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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상 소리 내지 마라 나 갈 거다 으 불 어떻게 켜 올라가 일단 올라가자 우리 어 어 여기 왜 불이 꺼져 있어 어 됐어 어 왜왜 어 아니요 어디 갔어 이거 나 쌍라이터야 으우 아 나 쌍라이터인데 으으으으으응 여기 여기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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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윽 이 놀래라 이따 크헣 어이 썩라이터 왜 아니이잉 이잉 노트북 떨어졌어요? 아니 또 여기서부터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보.. 잠깐만 버렸나? 이거 버려, 이거 드랍해 이거 챙겨 챙기라고 잠깐만, 이거 일단 놓고 일단, 아이 놔 놔 놓고 라이터 켜 오케이 이거 챙기고 오케이 와, 진짜 이 조작법만 좀 어떻게 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살살 들고 다니자 오, 오, 이거 좋다 좋은 생각이야 아, 아이, 진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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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, 아니 아니, 아니 아니지 어 우와 으어어어 어 뭐야 갑자기 귀신 그렇게 안나오더니 너무 싫다 불 붙은거죠 지금 어 됐다 불 켰어요 오지마세요 불 켰다고 이 양반아 어 아 무서워 나 가고싶은디 으어억 으흐흐흐흐흐흐 가지를 못하겠네 어 가지를 못하게 하네 흐흐흐흐흐흐 어흐흐흐흐으 나 할 수 있을까? 허허허허 끝까지 할 수 있을까? 이거 이상태로? 아니 어떻게 할 수가 없냐 아 최소한 후레쉬가 아니라 이거 들고 다니는 건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약 먹자 약 먹자 약 먹고 그리고 이거 넣고 아 헷갈려 이렇게 하고 이거 챙기고 아니 이거 넣고 이거 아 약 약 먹고 이거 빼고 이거 챙기고 가자 어디였냐 어디였지 아 그거 왜 놓치냐 아 이거 들고 가자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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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적이 뭐냐고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어디로 갔었지 아까 나 올라가는 길이 어디였지 또 또 또 또 또 아 이렇게 가면 되겠다 어 이거 좋은 생각이다 에이 바보 멍충이 오 이거 좋은 생각이야 오오 라이터와 촛불에 무라일체가 되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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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니야 아니야 내 내 내꺼 줘 아 잠깐만 어 어 어 어 저거 버리는거야 저 라이터는 아 괜히 드랍을 눌러가지고 음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휴 천천히 다닙시다 조심 어 왜 나 이거 들고 있니 왜왜왜왜왜 왜왜왜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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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 뭐 해야 되지 근데 어 어 여기 잠깐 여기다 올려 놓을게요 잠겼고 잠겼고 다시 들어 아니요 켜켜켜 이거 킬거야 됐어 허 허 허 허 허 뭐야 뭔 소리야 이거 잠깐만 여기다 올려 놓을게요 아 눈부셔 잠깐만 어 됐다 아 됐다 아이 왜 자꾸 이거 아니야 이거 내꺼 어 문을 왜 못열지 야 이거 주석 멍청아 문을 못열지 이리로 가야되나? 뭔 소리가 나요 여기서 지금 근데 뭔 소리가 나 그죠? 그 뭔 소리가 나는데 지금? 저거 못들어가나? 뭐지? 오쇼 트롯님 데바데 하시네요? 여기 아까 못 열었잖아 그죠? 아아 궁금하다 여기 가보고 싶은디 음... 오 내 카메라 어디갔어? 하아... 내 카메라 으잇! 아니야 아니야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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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들어 뭐야 뭐야 뭔 소리야 못 열었어 뭐야 뭐였지 방금? 뭐였지 방금? 뭐가 이렇게 하나씩 진행되어 가고 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잠깐 여기다 놓고 이거 못 열잖아 아... 키 어디서 얻지? 탭 내 키 어떻게 찾지? 흐흫 흐음... 아 이거 깨알팁인데? 이거?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깨알팁 아닙니까? 이거? 어 이거 뭐야? 내 라이터! 저 라이터 뭐야 이거? 버그야? 흐흫... 어 이거 무서워... 어... 무서워요... 라이터가 공중에 떠있어... 어... 어... 여긴 뭐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는데 문은 못 연다 그러면... 어디로 가야되나? 분위기 진짜... 너무 싫어... 아... 옷장이요? 그 옷장 자체... 오 깜짝이야... 그 옷장 자체가 저... 이제 여기 열리... 여기가 이제 열리나라나? 그럼? 잠깐만요... 아니야! 어 이제 열린다! 헉... 헉... 무서워... 무서운데요... 왜 열리다 말아... 아 땡기는 거야... 땡기는 거야... 땡기는 거야... 뭐... 아 아니야... 버리지마... 들어서... 이쁘게나 이쁘게 좀... 그래... 됐어... 헉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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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여는데? 여기로 가야되나? 아... 그럼 이거 들고 가야되나... 무서워... 잠깐만... 헉... 들고 갈거야... 어 왜 꺼져... 아까는 안 꺼지더니... 요거 아닌가...? 헉.... 뭐야? 여기 뭐가 있어요? 잠깐만요 야 똑바로 들어봐 이상하게 들지 말고 일단 거기 오! 헐 이런 데가? 음 아까 되던 게 안 되네요 진짜 불편하다 게임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으! 으흑 왜 못 나가 근데 여보세요? 왜 못 나갑니까 여기? 방금 문을 열었는데요? 일단 놔둬봐 아 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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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가지고 들어가는구나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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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토 세이빙 아니야 오지마 오지마 아... 왜요? 아... 내 카메라 어디 간 거야? 도대체... 어... 문 잠겼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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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릭할 필요는 없구나 헉 아...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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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 거 없었나? 아... 뭐... 줄 거 없는 거야? 한 바퀴 돌은 거 같은데요? 어... 문 열어요 아... 여보세요? 서람이로 서라 뭐 좀 주세요 제발 네? 뭐 아무것도 안 줘!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린 것 같은 느낌은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린 것 같은 느낌은 뭐죠? 기분 탓이겠지 못 지나가나 여기? 왔던 데인데? 왔던 데인데? 어? 힌트! 유어 라이트 이즈 뭐... 뭐 어쩔다는 거야 내 라이트가 어쩔다고! 아이고 아 됐다! 오오... 아... 이렇게 불을 켤 수 있구나 중간중간 좋아 좋아 헐... 헐... 라이트 하나 사망 어... 왔다 왔다 새로운 곳이 왔다 새로운 곳이 왔다 아... 진짜... 아무것도 안 줘 어... 이거 왜 안 움직이지? 왜 안 움직여, 얘네 너 안 움직여 다 본 건가? 다 본 건가? 어 뭐야? 문이 잠겨있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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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으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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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열쇠가 있다구요? 그래도... 뭔가... 나오긴 나오네요 저번에 할 때는 뭐 아무것도 안 나와가지고 막 짜증 냈었는데 오히려... 이번엔 너무 자주 나오네요 또... 어... 일단... 불 좀 보고 지금 갑니다 외부 오케이 우리 다 봤던데 잖아 여기 그죠? 이런거 다 본거 같은데 어 이것도 키고 오케이 어 어 아니야 나 여기 불 있어 어 또 불있나? 이제 불 없나? 웬만한 덴 다 본거 같은데 여기도 아까 다 보고 아니야 오지마 오지마 어 어? 불 꺼진거야 지금? 설마?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에 아 아 아 아 으흐흐흐 그 저기 웬만하면 다른 방송에서 하셨던거는 얘기 안해주셔도 돼요 나중에 제가 진짜 못찾겠을때 물어볼게요 그럼 그때 알려주세요 알았죠? 그럼 내가 그거에 의지해서 막 하게 되잖아요 저기 저기서 쫓아오는디? 흐흐흐 와 어우 잠겼어 여기서 그니까 열쇠를 찾아 여길 나갈수 있다는거잖아 흐흐흐흐흫 음.. 빛의 소중함 흐흐흫 뭔가 있어도 어디 있다고 알려주지도 않을 것이고 이것들이 게임이 되게 불친절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의 내 목표가 뭔지도 안 알려주고 그냥 무작정 하는 거야 그냥 다 뒤지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나 내 능력은 또 몇 개 없고 이건 랜덤으로 나오나? 열쇠 같은 거는 요거 PC게임입니다 어! 아니야! 떨어지지 마! 스팀에서 구매하셔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봤는데... 본 거를 열어놔야겠다! 그죠? 본 거를 열어놔야겠어 여긴 봤어 닫아놓으니까 더 헷갈려 내가 이걸 봤는지 안 봤는지 이건 안 열려? 안 열려? 다 열어놔! 다 열어놔! 이 거를 다 열어놔! 다 열어놔! 다 열어놓고 다 열어놓고 이게 안 열려? 이게 안 열려 지금 이게 안 열려 지금 여기도 열어놓고 열어놓고 만들어 봤어 이건 몰랐을것이다 들어를 봤어 상라이터 오기만 해봐 어 어 하나 끝났어 하나가 생명을 다했다 아 나의 쌍라이터가 생명을 다하다니 어? 설마 여기? 여기 못 본거 같은데 아이 없어 이씨 여기 아무것도 없는거야 어 여기 뭐있다 어 라이터 소중한 라이터 그러니까 이게 아이템도 제대로 안보면 못 먹는다니깐요 이렇게 되게 있는듯 없는듯이 있어요 아이템들이 내가 화가나요 안나요 허허헣 좀 확 어? 좀 눈에 띄게 있던가 아이템이면 딱 그럼 막 야 우리 극현실주의 또 막 이러겠지 다 열었고 이상하게 나는 똥 물리인가 봐 내가 고르는 게임들 진짜 뭐 남들이 다 재밌다고 해서 하는 게임들 말고요 이렇게 그냥 가끔씩 제가 들고 오는 게임들은 하나같이 막 불친절하고 뭔가 참 이상해 불 켰어 불 켰어 아 편안 따뜻 이거 버려 아 불 질 불친절해서 화제의 게임이야? 불 지르고 싶어서? 모르겠어요 내가 못해서 그런 건지 어 요거 요즘에 장안의 화제라 그래서 들고 온 거거든요 다른 분들이 하는 건 못 봤지만 거기 있니? 불 켠다? 다 뒤져본 것 같은데 거의 웬만한데 터 열었고 열었고 박고 박고 열었고 열었고 열쇠는 어딨는 거야 도대체가 여기 있는 건 맞는 맞긴 맞는 거야? 여기 불 있어 여기 불 있다고 여기 불 있다고 이거 사 설마 불 있는데도 와가서 죽인다고? 설마? 설마 설마 에이 설마 가 니 갈 길 가 아니야 갈 길 가라고 어유 진짜 쫓아오네 지금? 야? 너? 어 여기 안 열었구나 근데 여기도 아까는 열었는데 다 아 왜 문 열잖아 지금 서랍 보잖아 어? 질척거리지 말라 했지 응? 아 왜 문 열잖아 지금 서랍 보잖아 서랍 보잖아 서랍 보잖아 갔어? 갔어 갔어 가 여기가 상도가 없어요 어허 어허 서랍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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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못해 포스트잇이라도 있어라 좀 반갑게 어? 아니 불 켰어 아니이 아니이 불 켰자네이 가 야 불 와아 야 불 무시하는 거야 지금? 이거? 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어허 도대체 너무하네 진짜 Quincy tes 유다요 어허 유다요 ㅋ 유다요 RF 여구요 여금 요일 진짜 숨찍하네요 숨찍하대 그럼 지금 서랍에는 없다는 소린가? 그 말은? 이렇게 샅샅이 뒤졌는데 음 껌차기야 열쇠 열쇠좀 주세요 굳이 이거 또 다시 또 다 열어봐야돼? 굳이? 어차피 없는거 뻔히 아는데 이게 막 랜덤으로 나오는건 아니겠죠? 설마 서랍 이런거는 지겨운디 음... 이런데? 음... 여기도 아까도 다 없었고 침대? 침대가 있었어요? 아 아까 저쪽 옆에? 여기? 침대 침대 또 뭐가 안보이고 백설기님 나 이제 그러면 그것만 알려줘요 그분들이 이걸 어디서 찾았는지 그 다른 방송에서 하신 분들이 모르시... 아까 모르신다 그랬나? 세장이었나 서랍이었나 막 모르신다 그랬나? 아 쌍라이트 말고 침대에도 뭐가 없었구요 침대에도 뭐가 없었구요 그중에 아시는 분은 계세요? 그러면 서랍인지 보신분들 중에 서랍이었는지 세장이었는지 그거 아시는 분들 고거만 알려주세요 뭐 어디 있어요 까지는 안 알려주셔도 되고 그럼 그거라도 좀 집중적으로 보게 뭔소리? 이상한 소리 내지 마라 이상한 소리 내지 마라 아 왜 또 갑자기 입에서 후라이드치킨 맛이 감돌져 후라이드치킨 맛이 감돌져 이 그림에 뭐가 있나? 아닌가? 야! 아니지! 야 이거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? 빛... 옆에 있으면 안 나와야 되는거 아니냐? 죽을때마다 장소가 랜덤이라고요? 세상이나 만상이나 그럼 또 서랍 다 열어봐야 된다는 소리? 뭐 하는게 있나? 이것도 열리네? 웃긴다 이게 왜 열려? 이렇게 불친절한 게임에서 열쇠 나오는 구간도 랜덤이라고요? 뭐 좀 막 짤가락 소리 나는데 이건 나한테 나는 소린가 그냥? 어! 찾았다! 어! 찾았다! 뭐? 클로즈 이제 가면 돼 썬라이터 오지마아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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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갈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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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갈꺼니까 오지말라고 어 오케이 x2 지금 불 켜져 있으니까 끕시다 이거 왜에! 어어 온다, 쟤 온다, 쟤 온다, 쟤 온다 해지 마아 뭐야 너 너 뭔데 응? 너 뭔데 뭐야 아니 아니 이거 말고 이거 버려 이건 내꺼 소중한거 아직 어 헥 저기 앉아있어 왜 막혔어 뭐하냐 뭐하는데 어? 오 요오 뒤로 갈수록 재밌는디 피코 피코 안 내리나 여기는 안 내리나 여기는 피코 피코 뭐야 피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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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엏 비벼 Baby 피코 voluntary 오오 какая arbitrate 아닙니다 인간 뭐야? 쫓겨났어? 설마 이게 끝은 아니겠지 어? 오토세이비 나 화장실에 갔다올게요! 잠깐만! 화장실에 갔다올게요 아냐아냐 나 여기 있다가는 죽어 잠깐만 여기서 여기서 화장실에 갔다올게요 그럼 화장실에 계속 감사합니다. 자, 갑니다. 도대체 나갈 수 있는 건가요? 그러게요. 나갈 수 있겠지?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야, 이거? 이게 뭐야? 이게 웬 키? 이게 키래요, 이게. 이게 뭐, 어디, 어디 쓰는 키지? 전혀 키처럼 안 생겨가지고. 내가 여기서 쫓겨났잖아, 지금. 이 방에서. 어? 오, 여기가 방 뚫려있었는데 아까? 나가자, 나가자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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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래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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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 이제 이거 안 막혀 어 이제 이거 안 막히나? 이거 보고 있을게요 이거 보고 있을게요 죄송해요 왜 전기를 다 끌어 놔가지고 치사하게 어 아니아니아니아니 아 왜 이거 너무 어려워 진짜 이거 주변에 뭐가 있는거 같은데 지금 너무 깜깜해요 헉 오 어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건 뭔데 이건 뭔데 이거 저건 뭔데 저건 뭔데 아니아니아니 여기 막혔는데 여기 막혔는데 막혔어 막혔어 막혔어어어어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요오 새로운 귀신 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 듀엌 이제 이제부터가 본격적인가 자 새로운 귀신도 나오고 내 키 키키키키키키키키 여기 찾아야 돼 오케이 아니야 이거 너 너 너 어어? 너라고 멍충아 이것도 너라고 어머 이것도 열려 열어 열어 뭐 없어? 박보살 이야기 듣다가 뒤풀이 안 돼서 들어왔는데 게임에서 또 귀신 나오니까 눈물 나오네요 그 그러게요 흐흐흐 뭔가 뒤풀이 재밌는 걸 기대하고 오셨을텐데 어 이건가? 여기서 이거 쓰이나 혹시? 안되나? 여기 쓰이는 거 아닌가?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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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직도 여기 떠있어 얘 다 열고 다녀야 돼 이거를 다 열고 다녀야 돼 이거를 다 열고 다녀야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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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잇 다 열고 다녀야 돼 이거 약인가? 다 열고 다녀야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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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재 anyhow ilda 내말이 헣헿헿헿헿헿헿헿헿헿헿헿헿헿헿헿χ 헣헿헿헝 허허허허헿헿 흫허헿허헣핳 그러게 말입니다 열쇠 챙기고 약 챙기고 가자 가자 열쇠 챙기고 여기에서 약 챙기고 약 챙기고 가자 빨리 가자 나가자 나가자 내려가자 내려가자 어딘가에 쓰이겠지 뭐 못 열어 잠겨 있어 잠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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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들어 못 들어? 아 눈뽕인데 못 뜨네 흐음 어? 이런 데가 있었나 여기? 아 여기구나 일단 저기 올라가 봅시다 네 원래 어세스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 뭔 열겠지? 여기 여기 뭐 아무것도 없네요? 여전히? 여기서 초 하나만 추면 좋겠는데 나 초 하나만 주지 또 못 열고 다시 내려가야겠네 그냥 차라리 아까 그냥 거기서 그냥 차라리 아까 그냥 거기서 어? 얼리 어세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본편을 기대해주세요 차라리 그래 그랬으면 더 마음이 편안했을까? 내 마음이? 진짜 하지마 갑자기 튀어나올라고 근데 뭐 있나 또 뭐 없어요? 뭐 없어요? 다시 바치 리크 없으세요? 으아 너 줄 거 없나봐 너 줄 거 없나봐 이쑤시개 으아 진짜 뭐 일본 RPG게임도 아니구 서랍 다 뒤져야되구 이 라이타도 이제 끝나가는데 에이 에이 케찹이라 먹어라 어? 뭐야 진짜 케찹이네 이거 뭔데? 자 이땅 가져갑시다 뭔지 모르겠지만 희흐흠 흐흐흑 흐흐흔 희흩흐흐흫 흔흥흐흫흫흫흐 흫흫 neutral 상네 뭐야 다 들어 averaveraveranta from the top sustaining 회와이 아니... 뭐야 다 들어? 뭔데 다 들지? 버려! 보니까 너도 쓰레기야 그냥 무조건 넣고 보는 것 같은데 이해? 1단계는 넣고 보는 것 같아 으이 깜짝이야 다 못열고 이제 어디가지? 자 이제 라이터도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응? 헉! 나 음악 좀 틀어줘 응? 으이! 으이! 아야 진짜! 아아! 아 너무하네 으아감 음악 듣는데 아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으흐흐흐흐흐흐 또 여기서부터 해야돼?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약 먹고 이제 그럼 다시 쭉 내려갑시다 역출거리 예 휘랄리님 주무세요 이거 먹고 약 먹고 다시 쭉 내려갈게요 어? 여긴가? 마네킹? 어? 이건가 보다 오! 오! 했어! 했다규! 했는데? 했잖아아 먹어 약 먹어 약 먹어 약 먹으면 사라질지어다 오케이 했어! 마네킹 저거를 마네킹 하나 다 만들어야 되나? 어? 이거를 머리 팔 다 해야돼? 이제 어디 가야 근데? 좀 잠깐 올려놓고 아이고 어? 어? 어디게? 이제 어디 가야 돼? 어? 뭐있어? 야 왜 약 그거 왜 버려? 귀한 약을 헉 나 지금 라이터 안 되는 거야 다? 어 이거 되잖아 이건 버리고 약 먹어 약 먹어 잠깐만 약 먹어 약 먹어 사는 게 중요하지 지금 약 왜 계속 먹냐 너 뭐야 이제 뭐 쓰는 거야 나? 어? 후레쉬 뭐 쓰는 거예요 지금 설마? 아니구나 어 내 양초 내 양초 피겁 멍청이들아 됐어 덤벼라 악마놈들 악마놈들 어? 왜왜왜 왜왜왜 이건 아니야? 이건 안 쳐줘? 이건 안 쳐주냐고 이건 들고 있는 건 안 쳐줘? 여기다 올려놓을게 여기서 볼게 그럼 아 진짜 너무하네 아니 켜 아니 켜 켜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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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아잇 아아아아아아 너무 싫어 아아 아아 헉헉헉헉 설마? 설마? 어허... 다행이다 하아... 아니 불이라도 좀 킬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발 어? 어허... 제발 헉... 우와... 촛불은... 또 쟤한테 안 통하나봐 뭔가... 잠겨버렸구요 엉? 뭔데 불 들어와? 아... 불 들어올거면 끝까지 들어오든가 아... 그냥 약먹는 수 밖에 없나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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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심하다 진짜 그리고... 어... 막판에는 좀 안그랬지만 그래도 나오려다 말았단 말이야 어? 너는 아니잖아 그거는 아... 너무하네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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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라이터 못 뜯니? 어? 어 내 카메라 핸드폰 핸드폰 노노노 너 아 기다려봐 이거 집어넣어 왜 못 집어넣어 웃기네 보려 그러면 이거 집어넣고 마이 카메라 이거 넣고 이 뭐 카메라 안되나? 지금? 된다 어 진짜 진짜 불편하게 만들었다 게임 어디 게임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을까 눈뽕이란 눈뽕에 깜깜해요 적은 넘나 세요 아 깜짝이야 약은 없어요 약은 없어요 약 없어 최소한 내가 들고 다니는 라이터 응? 들고 다니는 라이터만이라도 거시기를 해줘야지 했다 했다 어 했잖아 켰잖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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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